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친 인생을 통째로 먹고 쨌다는 그런 남자 한 명 나타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전문직 시험 합격하니까 바로 결혼 공격하는 여친 어? 너랑 결혼 안 해? 꺼져! 이랬는데 찾아와서 저를 죽여버리겠대요 아니 제가 정말 먹퀴를 한 겁니까? 아? 원제 전문직에 붙고 이별 통보했다고 꼭남이라는 여친 지금 이 문제로 제 동생이랑 먼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다 글을 써가지고 댓글을 좀 보라고 제안을 하길래 한번 써봅니다 그냥 딱 있는 그대로 올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만난지 정확히 딱 10년 된 여친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헤어졌으니까 전 여친인데요 얘는 이걸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난리를 치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욕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면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작은 가게에서 악세사리를 팔고 있는데 솔직히 뭐 처음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연애 한 4년 5년 차 정도 됐을 때 얘네 부모님이 갑자기 황혼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마 바로 이때부터 그랬을 겁니다 사람 성격이 갑자기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마인드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정말 툭하면 시비를 거는 거야 단순히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사람 피를 말리는 정도였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럴 때마다 항상 울면서 빌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올 텐데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써보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전화를 걸어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단독주택인데 여기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제가 없을 때 저희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자취를 했어요 여기 위치는 알고 있어 그런데 부모님 집 주소는 몰랐거든요 제가 본가에 이때 들어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마 공부한다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매번 저 없을 때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마치 인사를 드리러 온 그런 연기까지 해가면서 우린 헤어졌는데 저를 기다린 거예요 완전히 매복이죠 매복 그러다가 저를 만나면 이제 절대 시비를 안 걸겠다 다시는 나쁜 소리 마음 아픈 소리 안 하겠다 이러면서 맹세를 하고 울고불고 싹싹 비는 모습에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또 만나고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랬는데 한 네 번 그랬을 거야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제 실수죠 인정합니다 그러다 6년차에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전문직 시험을 준비했어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할 때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트 비용 같은 거를 여친이 더 많이 쓴 건 사실입니다 예 저도 짐승 아니고 사람인데 당연히 이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더라고 어디서 얘가 이상한 걸 보고 왔는지 툭하면 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장기간 동안 연애를 하다가 여자를 차는 남자는 쓰레기다 뭐 꽁남이다 등등등 대놓고 시비를 거는 그런 비아냥 그런 걸 하는데 전에 안 하던 이상한 소리를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마치 저 들으라는 듯 말이죠 누가 봐도 저한테 하는 소리고 당연히 기분 나빴지만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왜? 그때 저는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급했으니까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따지고 싸울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왜 맨날 공부만 하는 거야 데이트 하자고 이러면서 막 칭얼거리다가 제가 거절을 했더니 또 혼자 폭발을 하는 겁니다 와 미치겠더라고 이젠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마지막 도전을 하는 중이요 너를 챙길 여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헤어지자 이러고 모든 걸 다 차단했는데요 또 집을 찾아와가지고 울고 불고 빌고 막 들어눕고 내가 진짜 잘할게 이번엔 진짜야 내가 또 한 번 시비를 걸면 나는 짐승새끼야 등등등 몇 날 며칠이고 계속 비는 거야 언제까지? 제가 알겠다고 할 때까지요 끝이 없는 거야 분명 너무 힘들고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끝내자고 한 건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알았다 이러면서 한 번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결국 제가 선택을 한 건 얘가 뭐라 하든 말든 난리를 치든 말든 그냥 무시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역시나 약속은 개뿔 또 안 만나 준다고 징징징을 짐을 그냥 읽고 씹고 철저하게 무시를 했는데 이번엔 지도 헤어지자는 말이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전처럼 막 비아냥거리거나 시비는 안 걸려군요 그냥 징징대고 칭얼거리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도 그래 뭐 이 정도면 견딜 수 있다 싶어가지고 계속 무시를 했어요 좀 귀찮긴 해도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아 물론 그렇다고 아예 안 맞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딱 3년 조금 넘어가지고 드디어 원하던 시험에 붙었는데 이야 이게 바로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난리를 치면서 아니 무슨 돈도 없는데 뭔 결혼을 해 이제 겨우 붙었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무지성으로 결혼을 하자는 거야 도대체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제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야 지금 당장 어렵잖아 돈을 모아야 할게 한두 푼이냐 등등등 그런데도 뭐 계속 원룸에 살아도 괜찮다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사람을 쪼우고 조르고 막 숨통을 막 쪼우는 거야 물론 그럴 때마다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더 이상한 괴랄한 버릇이 나왔습니다 어서 결혼하자구 담장 대답해 뭐야 지금 너 설마 나 버리고 먹퇴하겠다는 거야 이 그지같은 놈아 내 인생 책임져 너 때문에 10년을 허비했는데 감히 대답을 안 해 얼른 대답해 결혼하라고 등등등 또 난리를 치는데 제가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꼼꼼아 나는 너의 이런 점이 정말 싫었던 거야 그래서 헤어지자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안 그러겠다며 울면서 사람 붙잡은 게 누구냐 너다 너 예전에 시험을 치기 전에도 분명히 말을 했지만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고 전에 벌어둔 돈도 다 썼고 내 수중에 지금 한 푼도 없다는 거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이제 다시 다 모아야 되고 이래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네가 지금 당장 결혼이라는 걸 꼭 해야겠다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가는 게 맞다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나는 더더욱 너와의 미래를 그릴 수가 없어 힘들지 아이씨 지금 안 그래도 일 때문에 서트로서 받고 오지게 힘든데 너까지 이러니까 나 진짜 이젠 너 못 만날 것 같다 우리 이번엔 진짜 끝내자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밤새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톡을 하고 또 차단을 했더니 또 찾아오고 배신자 새끼 내 인생 책임져라 한 꽁충 새끼 역시 이럴 줄 알았다 남자들은 결국 다 똑같다 여친 인생 먹튀하는 나쁜 놈 죽여버리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지 끝이 안 보이고 저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엔 저도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는데요 아니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겁니까 아니 그래 뭐 나쁜 놈은 맞겠죠 맞는데 어쨌든 제가 버린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연애 오래 했다고 무조건 결혼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이런 모습 때문에 진절머리 나가지고 진정의 정이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까지 이러니까 진짜 사람이 확 미쳐 돌아버리겠습니다 댓글 1번 여친이 좀 질리는 건 인정 그런데 쓴이도 똑같은데 어찌됐든 10년 동안 우유부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제대로 된 직장이 생기자마자 우유부단 했던 그 태도가 확실한 태도가 된 거 아니냐 이거야 너도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뭔 욕을 해달라고 이딴 글을 쓰는 거야 뭐? 공남? 아니 그게 어때서? 너 때문에 눈깔 뒤집혔는데 욕 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먼저 헤어지고 붙어야 된다 이거지 시험은 마음이 떨어졌다고? 그럼 그 즉시 바로 헤어졌어야지 그래야 뒤탈도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까지 니가 질질 끈 거니까 그냥 나쁜 공남이 되고 헤어져 욕먹고 헤어지라고 마지막에 3년 동안 질질 끈 그 죄값을 받으라 이거지 어차피 헤어질 거면 빨리 헤어져야 상대방도 다른 사람 만나러 떠나지 어? 그걸 또 잡는다고 잡히고 있냐? 니가 물고기야 뭐야 끌 끌 끌 끌 구구절절 썼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 대충 이렇구만 징징이 여친이 귀찮았지만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금전적 지원에 성료까지 해결해 주니까 그냥 냈던 거고 그랬는데 전문직 합격하니까 바로 버린 거다 이거네 그렇지? 이게 고무신 여친들 군대 기다리는 여친들 처음엔 잘 있다가 나중에 질린다고 전역하자마자 버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런 소리 안 듣고 끊으려면 시험 준비 전에 혹은 준비 중에 헤어졌어야지 이거는 개쌍욕은 물론이고 먹튀 소리 들을만해 여자가 무슨 정신병이라도 있는 것처럼 글을 썼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니 주장이죠 여자 말도 들어보고 싶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아 여하튼 지금 여기서 누가 옳고 그러냐 이걸 떠나 지금 뭐 마음이 떠났으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을 만나도 아니지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고 살다가도 헤어지는 거니까 그게 세상이니까 헤어지는 것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내가 여러 번 헤어지자고 했는데 지가 계속 매달린 거야 그러니까 지가 지금 이러는 건 겨우에 맞지가 않다 이런 식의 접근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뭐 다른 댓글들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지만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난다 다시 사귄다 이 깊이와 범위가 어디까지인 건지 이건 당신들 두 사람만 아는 거야 그치? 그러니 그거 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결국 그걸 다시 받아주고 연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도 사실이야 시험에 붙고 직장이 생기자마자 이별 통보를 했다 이건 그 누구라도 환장할 노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친이 설레발 친 것도 맞지만 여친이 스니와의 결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연을 맺어온 거라는 거 이걸 네가 절대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저 적당히 싫은 척 귀찮은 척 하면서 곁에다 붙여두고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네가 결혼을 조르니까 질려가지고 못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미루고 여자 탓만 하는 거니까 비겁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결혼 못하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떠나라 안 그럴 거면 붙어있던가 말던가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건가? 예 결혼 싫으면 못하죠 당연히 못해요 그러나 마음이 떠났음에도 곁에 붙여두고 있었던 거라면 그냥 솔직하게 야 나는 마음이 변했어 나름 배신자야 쓰레기라도 욕을 해도 어쩔 수 없다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세요 차라리 이게 더 낫다 이거야 어?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왜 여친 탓을 해? 야 그 우유보단 하던 성격과 망설임이 시험에 붙고 싹 없어진 거니까 뭐 쓴이가 이런 그지같은 항변을 해도 신비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게 위법은 아니지 그러나 10년 동안 육체적 물질적으로 잘 이용해 먹다가 이제 살만해지니까 거다 차버리겠다 이건데 당연히 도의적으로는 개쌍욕 오지게 쳐먹어야지 마 네가 사람 새끼냐? 아니 여자가 뭐 칼 들고 와가지고 너랑 다랑 다시 안 사귀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이라도 했다는 거야 뭐 어? 너도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으니까 잡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나는 둘 다 별로야 근데 쓴이가 배신한 거 맞죠 그 시험 안 붙었으면 어쨌을 거야 그 여자 10년이 뭐야 20년 돈 만났을 거잖아 안 그래? 게다가 그런 와중에 다른 여자 안 붙은 거 보면은 너도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또 직업이 좋아졌으니까 보험을 해지한 거잖아 그냥 아가리 닥치고 조용히 욕이나 쳐먹어라 글 보니까 여친한테 아무런 정도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그동안 왜 안 해오진 거예요? 여친이 붙잡을 때마다 슬그머니 붙잡혀주니까 여자는 당연히 남자도 직선이 너도 지한테 마음이 조금은 있는 줄 알고 저러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또 10년이란 시간 동안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만났던 그 우유부단함도 맹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시험에 붙고 보니까 이젠 확실히 헤어질 자신이 생긴 거 이것도 어처구니 없고 간사해 물론 여자도 별로지만 네가 더 그지 같아 아유 졸려란 새끼 그래 뭐 마음이 떨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대신 돈이나 왕창 챙겨줘라 없다고? 그럼 대출이라도 땡겨 너 직업 좋다며 한 2, 3억 줘라 아이고 집중해서 잘 보다가 시험에서 피시겠다 아니 전문직이라면서 시험이 뭐예요 아주머니 사실 마지막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전문직이고 공부를 오지게 했다는데 맞춤법이 엉망진창이었거든 진짜 이거 제가 다 고쳐온 겁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또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뭐 일단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둘 다 그지 같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이 어떠냐 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지 이유와 함께 댓글에 비율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